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크레비 쇼핑몰 촬영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지금 제가 와있는 카페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요. 일단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서 정말 좋은 사진 많이 건졌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카페가 얼마나 예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피어내려 왜그래? 이 카페에 인테리어를 다 직접 하셨다고 해요. 진짜 예쁘죠? 의정부에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세요. 너무 깜빡같은데? 아니요. 잘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 입은 데일리로 사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설명해드리자면 노이즈컴페니 티셔츠 입었어요. 노이즈컴페니 티셔츠에다가 이거 사카이? 사카이 팬츠를 이 매치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말 보시면 양말 색깔이 하얀색 양말인데 무릎까지 와요. 약간 이삭스인데 이거는 키드시라는 브랜드에서 샀어요. 그래서 다양한 오늘 약간 스트릿 골드로 와봤습니다. 그때 라운드 인테리어를 볼 때 이게 또 이 라운드 인테리어를 yaz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파카이 경돈 수해 collateral notifications에 담당하는 경무는 정신을 이끄고 컴퓨터는 강렬화에bour을 받았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